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마무시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엄청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도 정말 하고 싶어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사랑하는 것에 겁을 냅니다. 온전히, 완전히 수행해야 하고 예수님처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우리는 주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예수님처럼 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시작도 못하거나 중간에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슬며시 포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 완벽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해보라입니다. 당신이 보여줬으니 그것을 따라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것 같아서 보여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씩 사랑해볼 수 있는 용기를 청합니다.